Q.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알아보면 시작합니다. Q.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 오늘은 어떤 가요를 알아보나요? 읽어주세요.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 게임으로 즐기는 명작 영화 OST, 게임으로 즐기는 OST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곡은 몇 개 있어요? 어디가 되나요? 비트니 유스터 어디가 되나요? 렛이 고, 렛이 고. 왜 바이러니 아니면 바이러니. 아 바이러니. 근데 왜 게임으로 알아보나요? 게임으로 즐기는 건가요? 그니까요 게임? 야 심판에 자신 있는 사람 말 많이 하는데 아 나 자신 없지 말하고 오 랩몬데 야 역시 조회에서 또 명석한 제가 게임이었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B씨는 나랑 같이 게임해요 제가 볼 때는 너는 게임을 하는 게 맞아 야 슈가님 해요! 그럼 게임할게요 오늘 슈가님 하세요 게임할게요 오 야 슈가님의 배는 권한으로 오 레드카드인가 빨간 오 페널티가 있구나 그러면 제가 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분이 그나마 영화를 많이 아시는 거예요 한 명씩 픽하세요 맞아요 저는 호석이 형 데려가겠습니다 호석이 많이 알아요 그럼 저는 지민이 택하겠습니다 오 지민이 네 해봅시다 버릇? 오케이 서른 팀이 됐죠 벌칙? 벌칙 뭔가요 벌칙 영화 명장면 하나 여기서 그냥 꼭 우리 따라하고 오 그럴까? 그냥 발간이 있으면 확실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 형 우리 이렇게 대사 한 줄 한 줄을 멤버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어? 어 그래 그 대사에서 자유연기를 펼친 거예요 좋다 자유연기 좋네 오케이 좋아 자유연기 자 그럼 방든가요 시작해볼까요 방든가요 일단 영장영화 OST부터 드려보고 네 뭐 유명한 노래죠 어 근데 이제 복싱을 하면 페러올 수 없는 게임으로 줄넘기죠 그렇죠 줄넘기 그래서 첫 번째 나오거든요 뭐 줄넘기 해야 돼요 지압한 커플 줄넘기 아 뭐야 뭐야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마지막에 해야 돼 무조건 이거 안 내면 진거 허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허위바위보 정보와 어떻게 된 거야 형 중간에 오세요 먼저 하던 거 상 없잖아 시작이 똑같은 이유가 있지 그만 좀 천천히 야 진짜 빠바빠 빠바빠 맞춰봐야 돼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외모 형 잘 넘어 주세요 그래 시작 하나 둘 셋 아니 진짜 큰 게 보통 점프라면 뿜치마저 떨어지지 않습니까? 뿜 하나 둘 셋 아아악 오케이 시작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 형님 거의 다 안됩니다 이건 진짜 4개까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듬은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안 돼 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안 된다니까 네 네 네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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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둘 하나 케ись 내가 이겼다 더 요렇게 하면서 머리를 뒤로 빼자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3개? 근데еюсь 한 번씩ə 이거는 대표 한 명이 나오는 건 어떨까요? 시작 나가면 안 돼 얘한테 발바닥도 근육으로ness 봤어요 방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방금 나 펌프하는 줄 알았어요. 정국 씨. 아 좋아. 아 형. 스물냈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아프면 잘 채울 수 있죠? 6 7 8 9 9 제가 이거 레몬 씩 줄넘기 좀 하는 편으로 말이죠. 저 옛날에 좀 했었어요. 오 잘한다. 여리전. 여리전. 여리옥게요. 37개 이상 하셔야 돼요. 진짜. 이제 슬슬 앞에서. 우리 휘 씨가 2단 뛰기. 2단 뛰기로 50개 하면. 숨을 5개 하면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야. 2단 뛰기 많이 해야 돼요. 빨리 말려. 저만 믿어주세요. 빨리 말려. 숨을 5개인데? 3초 더 1. 3, 2.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숨을 5개이면 1등이에요. 자.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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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 둘. 여러분. 디젠틱이. 레드 카드. 나 과도하는 우승 60명 아닙니까? 레드 카드야. 1점 더 깎였어요. 1점. 정국. 레몬 팀. 솔직히 이길 줄 몰랐거든요? 제이홉. B. 골지에다가 마이너스 2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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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맞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게임 어떻게. 노래부터 받겠습니다. 오 약. 보여지나요? 한 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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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거 유명하죠. 이거는 바로 여인의 향기에 나아. 아. 이번 게임은. 탱구를 추고. 촉감만으로. 황승을 차는 게임. 네? 오 야. 야 미쳤네. 나 이제 촉감 다 알아. 네 정국씨 안대 상착해주세요. 네 여기가 뒤인가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 앞입니다. 근데. 자 그럼 정국씨가. 맞춰야 되는 부위. 뭐. 위에 귀. 팔꿈치 하자. 팔꿈치 가겠습니다. 팔꿈치요? 팔꿈치 갑니다. 오케이 팔꿈치. 팔꿈치. 음악 주세요. 자. 팔 뒤꿈치 벗어주고요. 오케이. 이게 바로 십자고기. 아닙니다. 십자고기. 야 너무 행복하다 이거. 어떻게. 좋아. 탱구를 추니까. 김현아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자. 오른손. 이게. 꼬치꼬치하지? 자 1번 바울씨 자 2번. 오 야야. 오. 이거 뭔가. 느낌이 오는데. 이게. 이렇게 두꺼운데. 자.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하나가 얇고 하나가 두개가 두꺼웠어요. 근데. 랩 모양이 그렇게. 굵지 않아요? 뼈가 굵지 않습니다. 저는. 3. 1번. 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오. 오. 야. 내가 할 줄 알았어. 자 최연아 형 지금. 탱구 초본 경험 있습니까? 어느 부분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목? 뒷목살. 와. 음악 퀴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거 맞나요? lag. 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 백현이. 1번입니다. 오 지민 씨. 네. 네. 지민 씨 선택은 몇번입니까? 2번입니다. 오른쪽 위죠? 부드러웠습니다. 아 본인 파트너의 뭐고 부드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대를 바꿀 기회 있습니까? 바꾸고 싶어요? 네 2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으면 2번 안 해요. 그러면 3번 하겠습니다. 안대를 2번 하겠습니다. 자 2번. 이제 못 바꿔요. 네 2번 안대를 바꿔주세요. 자 확인해주세요. 내 머리! 내 머리! 야 진짜 마지막에. 신이 형이 이번에 심리를 되게 잘 긁었어. 진짜 잘 긁었다. 와 심장 쫄린다. 자 다음 팀 나와주시죠. 형 이거 합시다. 손등에 이거 있죠? 여기를 어 괜찮네. 그 정도면 봐. 와 잘한다. 스파이더맨인가요? 그렇죠 거의 정면입니다. 그렇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스파이더맨인가요? 스파이더맨인가요? 자 자. 네 자 자. 갑니다. 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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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앞에 보면 앞에 안에요. 어디가 앞이에요. 어디가 카메라에요. 거기 카메라에요. 자 자. 자 자. 1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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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제가. 귀가. 귀가 튼실해서. 얘가 할 때 힘을 엄청 줬어요 이렇게. 저 2번이요. 얘가 3번 할 때 힘을 엄청 줬거든요. 그래서 형이 말했잖아요. 야 이거 어렵네요. 아니 이게 3번 다 제가 뽑혔어요. 칼꿈치. 이 뼈. 목살까지. 최고의 남자입니다. 형은 좋아하나봐요. 목매면 이 형이 따라올 수가 없죠. 영광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을 봐봅시다. 가볼까. 세 번째 게임.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 진짜 싼다 우리. 러브 액츄얼리. 이 영화는 뭔가요? 이거 이제 고백. 스케치북으로 이제 씁니다. 어 이거 맞아 맞아. 자 세 번째 게임. 어떤 건가요? 스케치북 스피드 게임. 어차피. 상위권 랩몬팀 정국팀은 해봤자. 그렇죠. 의미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게임. 가요. 여러분 이번 게임은 10번 게임입니다. 이거. 시. 자. 와. 굿기가 어떻게 생겼더라? 굿기 그것도 힌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치. 그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나 왠지 안 봤는데 풀었을 거 같아. 맞나요? 우와. 이거 뭐야? 역시. 다음 문제. 뒤에 눈이 날렸습니다. 다음 문제. 아 정원. 아 물 뿌리개. 오. 딱 봐서. 태권도. 잘 그린다. 야 얘가 너무 잘 그려. 잘 그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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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태평양. 야 저거 어떻게 붙이냐. 지금 맞나요? 이거 올 수다 이거. 사물놀이. 와 진짜 잘 그렸다. 진간다. 옛날 사람 조선시대? 선비?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복. 아 한복. 됐어 하면 안 됩니다. 그치 그치. 물고기요. 개복치? 어 복어. 복어빵. 황금인어빵. 이거 나올 거 같았어. 아 형. 아 저 숫자도 쓰면 안 돼요. 아 그럼 쓰면 안 되는지 저거 써도 모르겠어. 사반어? 방어. 아아이. 방어. 참여 안 되는 행동들을 정우 씨가 다 했어요. 자 예시를 보여줬죠. 말하는 거. 말하기. 시작. 아 뭔가요? 아 근데 이거 좀 맞추기 어려울 거 같아요. 향수. 저걸 왜 그린 거죠? 직관적으로 보세요. 침. 아이치. 직관적으로 모르겠다 지금. 침침. 패스 패스 패스. 나 이제 정답 안 보고 한번 맞춰봐야 돼. 개미. 아 이거 쉽다. 거미. 와. 이거 쉽다. 난 맞혔어. 나 이거 이미 맞혔어. 잘 들었다고요? 제가 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 같아요. 아 답답하셨습니다. 패스 패스 패스. 어 언니. 아 축구. 정답. 나 맞혀봐야 돼. 아파트? 빌라? 스텝. 아 버스? 와 한문제. 한문제. 이거 뭔가요? 바로 삼겹살입니다. 와 진짜 형 그림 진짜. 자 앞에서 내가 찾았어. 침 아니에요? 사람 침 뱉고 있는 거? 프레임이다 스프레임. 그리고 헤어. 아 이 머리였구나. 뒷. 이건 진짜. 이거 진짜 못 맞춰봐요. 개미까지는요. 다시 뒷.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맞춰봐요. 파이팅. 대한민국. 제주도. 야. 북꽃놀이. 폭주. 사이다. 콜라. 음무수.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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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렇게 막 막. 뭐야. 탕수. 아 쟤. 빨리 빨리. 이거 쉽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콜라. 패스. 야 이거 쉽다. 야. 아라곤. 이거 어떻게. 반대전. 야. 펜싱. 이거 금방 하죠. 이거 금방 하죠. 이거 이거. 너무 급했다. 저건 너무 급했다. 아. 맞춰봐. 뭐야. 뛰어내리는 거야. 다이밍이에요? 다이밍이요? 뭐야. 월요일피티입니다. 아. 엄청난 줄 알았지. 정말 처음이야. 잘 맞추시네요. 야. 이겼다. 형 천재야. 그러니까요. 형 천재인데 왜 그렇게. 형 이제 지니어스야. 형. 제가 개미할기였으면요. 형님. 야 너. 개미할기. 야 그게 더 어렵다. 아니. 개미할기. 시작. 우유. 콜라. 아. 사이다. 아. 넘어가겠습니다. 아 뭔가요. MP3. PMP. 핸드폰. 스피커. TV. 야 이제 이건 쉽죠. 향초. 더블티. 야 이거. 2분입니다 2분. 밑에. 신발. 내핵. 낮은 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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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실이었습니다. 연습실이었어요. 기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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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냉장고. 야 야 왜. 아 이거. 어. 바지. 바지인데 왜. 뭐야 이게. 뭐 어쩌라고. 바지. 정받이. 정받이. 자. 카메라. 야 감동님. 뭐야 이게. 달리자. 런. 야 이게 뭐야. TV 스크린. 밖. 밖. 밖으로. 화장실. 야. 펜스 펜스 펜스. 기타쿠. 세 문제에 잠깐 동점이에요 지금. 야. 야. 아. 작업실. 위, 아래, 파이? 뭐야? 야, 이거 뭐야. 패스하다, 패스하다. 이거 모르겠다. 이거 맞춰놔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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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이거 밑에서 올라온 기분이네. 우리의 호흡이죠, 이건. 아, 근데 이거는 태형이가 예전에도 그림맨 잘 그리는 것 같아. 이렇게 결과는? 우리 팀 최고의 또 연기돌 전국영화과. 신영이랑 또 같이 연기를 하기는 거죠. 자, 바로 벌칙퇴는 해야죠. 벌칙퇴하러 가야죠. 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나리오. 지금 벌칙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잠시만, 수고했어. 진짜 이거 명작입니다. 명작에다가? 진짜 명작이 완성됐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한 5년만에 연기를 다시 해보네요. 약간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지금? 네. 누아르입니다. 장르 누아르에요, 누아르입니다. 액체! 야, 너 임마! 어? 너! 형, 저 너무 방귀가 끼우고 싶어요. 잠시만. 나도. 잠깐만. 살살 끌게요. 오! 아니! 이 냄새는? 형에게 주고 싶어서 20년을 참았어. 아니, 쓰레기를 먹었나? 네. 형을 위해서요. 나 역시 그렇습니다. 못 보겠어. 모든 장가 들어있죠. 브로맨스, 누아르.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왜 두 개가 방구에 가요? 기준점 방구. 몰라, 어떻게 됐어. 누가 방구 어딨었냐? 형이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다음에.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대중 가야를 알아보겠습니다. 형들. 이. 잠시만요. 정신. 멈췄나 봐요. 자, 대중 가야를 알아보고 방탄소년단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방탄소년단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와우. 뿡.